화음경 가르침이 일어난 인연 부분 1. 세주 묘음품 이와 같이 내게 들려주셨네. 한때 부처님께서는 마갈타국의 아랫냐 법 보리장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으니 그 보리수는 높고 훌륭하여 요리로서 줄기를 삼고 온갖 미묘한 보배로 가지가 되어 있었다. 부처님께서 머무신 궁전과 누각은 넓고 화려하며 갖가지 색의 만이로서 이루어졌는데 부처님께서는 사자저에 앉으셔서 온갖 법 가운데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셨으니 항상 모든 도량에 앉아계신 몸은 보살 대중 가운데 위험이 빛나 마치 해가 떠올라 세계를 비추는 것 같았고 삼세에 행하신 온갖 복덕은 다 정정하시며 설법하시되 마치 큰 구름을 일으키는 듯하며 몸이 사방으로 두루하면서 아무런 오고감이 없으셨다. 이 보리상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교화를 돕는 상수 보살들과 불법을 지키는 대중들이 수없이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옛날 비로자나 불과 함께 선근을 모아서 보살행을 닦았으니 다 부처님의 선근에서 출생한 이들이요 또 한없는 금강역사와 신중신과 촉행신과 도량신들이 상수가 되어 그수가 무한하니 모두 삼성의 때를 여의어서 인자하게 중생을 도와 선근을 키웠다. 이때 부처님의 도량에 많은 대중들이 운집하여 제각기 온 방위를 따라서 일심으로 오로랐으니 이들은 온갖 번뇌와 온갖 번뇌와 마음의 때를 일찍이 여의었으며 무거운 업장의 산을 무너뜨려 부처님 친견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. 부처님의 몸 모든 회상에 두루 계시고 법계에 충만하여 다함이 없으시며 정멸하여 자승이 취함이 없건만 세간을 구하기 위해 출연하셨네 여래의 청정하고 묘한 몸 시방에 두루 해도 짝할 이 없고 몸은 자승도 없고 의지처도 없나니 선사 유천왕이 관찰할 것이로다. 여래는 과거에 끝없는 부처님께 시중 드셨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물결처럼 모여와 다들 세존께 공량하도다. 사자저에 있는 온갖 보배 장엄구에서 한없는 보살들이 나와 제각기 각가지 공량 구름을 일으키고는 세존이 오른쪽으로 백천번을 돌고 멀지 않은 곳에 각가지 보배로 된 연꽃 사자저를 만들고 각각 그 위에 결가부좌하였다. 화장장엄 세계가 부처님의 실력으로 여섯가지 연료들 모양으로 진동하고 모든 세간주들은 낱낱이 다 부사이한 공량 구름을 나타내어 부처님의 도량에 비가 내리는 듯 했는데 낱낱 세간주들이 기쁜 마음으로 공량하듯이 화장장엄 세계에 있는 모든 세간주들도 다 이같이 하였다. 그 모든 세계에 다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으셨고 세간주들은 저마디에 믿고 이해함과 인연으로 제각기 부처님의 해탈경계에 들어갔으니 이 화장장엄 세계에서도 같이 시방세계에서도 다 이와 같았다. explo팅!